지난 1년 동안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집계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는 2021년에서 22년 학기 동안 미국의 초중등 공사립학교에서 모두 32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이 같은 수치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로 전년 학기 146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. 327건 총격 중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188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